안녕하세요 시도맘입니다 오늘 아이 무비 동영상 편집기 이 아이 무비를 진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아이 무비를 클릭하면 되기도 하는데 아이 무비를 바탕화면에 없다면 이곳에서 찾을 수도 있고 파인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하는데 만약에 없다면 파인더에서 응용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이 무비 여기 있죠 여기 아이 무비를 찾아서 클릭을 하셔도 되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런치 패드 안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아이 무비 클릭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작업창이 열리기도 하는데 프로젝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곳에서 기존의 작업 영상들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상단에 있는 펼친 버튼을 클릭해서요 편집 영상 개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5개 항목이 있을 수 있구요 여러개 자기가 여기에만 한 작업을 다 보이게 싶다면 보이게 하고 싶다면 여기다 숫자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5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열겠어요 열은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 보관함 사진을 찾아올 수도 있는 것까지 했죠 이 사진이 있는 원 위치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의 미디어 방에 있는 여기 이 방에 있는 사진들을 잡아 끌어다가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찾아와도 되겠죠 영상 위치 변경은 보통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듯이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영상의 길이를 좀 설정하고 싶을 때 요 불필요한 것들을 어 줄이고 싶으면 여기 마우스를 여기다 보세요 이 쭉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마우스가 되어 있을 때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요 밑에 화면 편집 창을 보세요 편집 창이 이렇게 벽 바뀌게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컨트롤 Z 로 원상 복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살짝 찍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기 싫고 줄이고 싶고 삭제하고 싶은 부분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편집하고 싶다 할 때 요 부분 자 일단 마우스 이 마우스 바를 여기다 딱 클릭을 하시고 꾹 누르시면 요렇게 편집할 수 있는 기둥이 나옵니다 그럴 때 딜리트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립이 변형이 되구요 또 아니면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위치해 놓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팝업 메뉴가 들어 있어요 그때 클립 분리를 눌러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요 파트만 요렇게 음질을 바꿀 수 있어요 보이죠 잘 안보이나요 요기 요 변하는 부분 자 어디 말하냐 요기를 잘 봐주세요 요기 음질 변하는 거 다시 마우스 요 마우스를 잘 보세요 마우스 변화 요기 변화되는 이게 이동 버튼의 마우스 하고 편집 될 수 있는 버튼의 차이를 차이가 있죠 이렇게 요 부분을 음질을 바꿔서 다시 들려 볼게요 이게 이랬는데 여기를 빼버릴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비기 싫다 그럼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오디오 빌리기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고 딜리트를 딱 눌러버리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그 어려움은 없어요 다 마우스를 해보고 팝업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시고 찾아보시면 편집이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요기 이 화면하고 요 화면하고 다르죠 요 화면과 요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요렇게 올려요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자 일단은 요 밑에 건 안 보이잖아요 요 윗부분을 요 위에 하살표 여기 보세요 요기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커드웨이 라고 자 이걸 클릭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그린 블루 스크린 분할 화면 화면속 화면 이게 있어요 일단은 분할 속 화면을 제가 해볼게요 어때요 이 분할 화면이 동시에 얘와 얘가 같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쪽보다 여기가 좋다 하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게 하겠다 이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 왼쪽 다 해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냐 동시에 이렇게 둘이 반타... 네 너무 짧으나요 이렇게 좀 길게 볼게요 영상 두 화면이 동시에 보입니다 이제 jpg 또는 png 파일을 가져와서 화면 속 화면을 선택하고 율동성을 적용해 볼게요 율동성을 주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자리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한 파일에 액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시작 줄이나 종료 줄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옮기면 그 움직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위는 요게 지금 생명이니까 요 부분을 확대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여지게끔 옮겨 볼게요 움직이면서 율동성 있는 화면이 떴습니다 그린블루 스크린 활용법입니다 지금은 아래쪽 풍경 영상이 안 보이죠 그린블루 스크린을 적용을 하면 아래쪽 영상과 쓰더맘 구독 버튼이 동시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한번 같이 해 봐요 파란이나 초록 화면이 있어야 그린블루 스크린이 잘 적용이 되고요 그린 스크린 위치는 영상 위쪽에 놓고요 영상 위치 변경은 보통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듯이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바에 있는 사각툴 비디오 오블레이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앞쪽에서 사용했던 펼친 메뉴 버튼이 보이죠 컬어웨이 속에 있는 그린블루 메뉴를 또 선택을 해줍니다 요 그린이었던 부분은 사라지고 그 뒤에 있는 화면만 뜨게 됩니다 자 요렇게 어때요 이 화면을 화면에서 요렇게 율동성 있는 앞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도 여기에다가 넣고 싶다 그러면 타이틀 들어가시고 요 텍스트 가지고 원하는 텍스트를 끌어다가 놓고 글씨를 치면 됩니다 오늘 아이 무비를 배워요 아이 무비를 배워요 자 요렇게 뭐든지 처음 접하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감각이 좀 부족해서 저는 편집한 게 좀 조잡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 무비를 아시면 사용법을 알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영상의 날개를 닿을 거라 여겨집니다 좋은 영상 기대할게요